오늘은 칸 차량에 저희가 피크캡을 설치할 건데요 고객님께서는 기존에 슬라이드 커버를 이용 중이셨는데 지금 보시면은 우측에 이런 짐들을 좀 적재를 하셔야 되가지고 지금 더 많이 수납할 수 있는 피크캡을 설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쪽에 보시면은 피크캡이 있는데 칸 전용으로 조립이 되고 차량에 올려서 저희가 배선도 연결하고 연결해서 어떤 모습으로 장착되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설치가 완료되었고요 지금 아까 이제 커버가 있었잖아요 근데 커버 위에 지금 아까 그걸 탈거 했고 커버 위에 지금 피크캡 이렇게 설치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색상은 차량 색상하고 못 맞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도장이 무광으로 들어가는데 좀 본체도장 재질이고요 지금 소재는 스테인리스 보시면 좌석인데 안 붙죠? 안 붙죠? 여기다 붙어요 다 안 붙고요 이게 철로 만드는 것도 있는데 철은 나중에 녹에 취약하죠 그래서 이제 스테인리스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폐 방식을 여기 위에 네바 누르고 위에 열고 트렁크 내리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한번 옆쪽도 이렇게 개폐되고 이쪽도 개폐되고 이쪽도 개폐되고 그래서 이쪽도 한번 볼게요 이쪽도 이렇게 개폐되고 3면이 다 개폐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뭐 짐을 꺼낼 수도 있고요 내가 여기 안쪽에 필요한 짐을 이렇게 팔로 이렇게 해서 뭐 밟고 올라가서 꺼낼 수도 있고 그냥 뭐 가벼운 것들을 여기서 다 꺼낼 수가 있어요 저도 뭐 실제 그렇게 쓰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옆구리에 몰리패널도 있고 여기다가 또 걸어서 쓸 수 있게끔 몰리패널도 있고 여기 보시면은 아일렛 10mm를 이용해서 아일렛을 곳곳에 설치할 수 있는데 저희한테 하시면 좀 소중히 아일렛을 제공해 드리니까 여기에 뭐 랜턴이나 그물망 같은 거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폐는 이렇게 되고요 닫으면 눌러서 눌러서 닫으면 되고 그 다음에 트렁크 어! 잠깐 닫기 전에 지금 내부 공간 한번 보시면은 커버는 지금 여기까지 밖에 못 실거든요 그래서 고객님은 왜 이거를 지금 변경을 하셨냐면은 에어텐트를 갖고 계신데 커버에는 에어텐트가 너무 부피가 커서 들어가시지가 않는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쿠디 에어텐트가 있는데 굉장히 큽니다 사실 부피가 굉장히 커요 넣었다 뺐다 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 캡을 선택하셨고 지금 뭐 커버 라인보다 두 배 이상 적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좀 이제 차차차차차차차 싸가지고 물건을 좀 많이 수납할 수 있어 있기 때문에 이런 캡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열의 전고가 거의 100이에요 100이 넘어요 지금 안쪽 높이는 한 105 정도 나옵니다 105 105 정도 나오고 이런 케이스 같은 거 한번 재보면은 한 3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세 개 정도는 들어가요 세 개 정도는 들어가니까 케이스 류들을 좀 이렇게 차구차구 실으시면 되게 많이 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또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구요 이거 얼마나 크냐 누울 수 있냐 이렇게 누울 수 있는데 175 구요 180이나 이렇게 사람은 누울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트렁크 열고 트렁크 텐트 치고 여기 지금 피크에서 또 트렁크 텐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트렁크 텐트용으로 하시면은 어 여기서도 뭐 생활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다가 이제 에어매트 같은 거 깔아 놓으시고 여기서 생활도 하시고 지금 머리는 안 닿아요 머리는 좀 충분히 남치면 난 주먹 한 한 뺨 정도 한 뺨 정도 남아요 머리는 제가 앉은 키가 크거든요 근데도 머리가 지금 이렇게 남으니까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닫으시고 뒤쪽은 아까 역순으로 이렇게 다시 닫아서 이쪽도 닫아서 닫아서 끝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키를 많이 제공해 드려요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도록 몇 개야 지금 한 열 개 정도 열 개 열두 개 정도 드리는데 하나씩 꺼내서 분실하실 때마다 편하게 쓰시면 됩니다 키로 잠그시면 도남방지용 열리지가 않죠 평소에 잠가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이거는 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안 잠가 놓고요 매번 할 때마다 키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더라고요 이렇게 됐고 지금 이제 또 하나의 이 장점이 뭐냐면 피크는 이 지붕에 지금 레일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사이드 레일이 있는데 여기에 가로발을 장착하고 루프탑 텐트도 연결할 수 있고 사다리 같은 것도 직업군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장비 같은 거 싣고 다니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이런 장점들이 있으니까 커버라든지 롤바 이렇게 달려 있어서 요즘 좀 검사 때 좀 이슈가 되고 있어요 검사 때 롤바 달고 커버 달고 하면 60kg가 넘거든요 그래서 60kg를 넘기 때문에 지금 다 탈거하고 구조 변경이 가능한 캡으로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요즘에는 그렇고요 레저용으로 정말 사용하기 좋은 캡이니까 기존에 좀 불편하신 분들은 오늘 설치한 피크캡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오늘 설치했고요 금액은 지금 저희가 239만원에 구조 변경비 별도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239만원은 제품만 가격인데 저희가 설치 공임 뭐 이런 거 탈착 공임은 저희가 좀 안 받고 있어서 서비스로 진행해 드렸습니다 기존에 달려 계신 분들이 공임을 받는 2, 30만원 정도 추가되시는 견적이 나오실 텐데 저희 레겐노드 이용해 주시면 그냥 서비스로 탈거해 드리고 피크캡 달아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피크캡 뿐만 아니라 2층에 지금 차량용 어닝, 루프탑, 텐트, 루프박스 그 다음 이런 것들 다 전시되어 있고 취급하고 장착 AS까지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 외에 필요한 거 있으면 저희 레겐노드로 연락 주세요 자,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